엔진을 한번 갈아야 되겠다 그죠? 아 브레이크는 괜찮네요 그죠? 아 쓸만 있어요. 무유가 없어요. 음 무유는 없네요 그죠? 정말 감사합니다. 아마 하부에 특별하게 높이거나 그런데도 없고 구경했으면 좋겠어요. 앞서 소개해드린 베라크루즈 블랙 컬러였습니다 2010년식 주행거리 30만km 상당히 많은 주행거리죠 그 차량이 올라감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며칠 전 출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타고 계시던 K5를 제게 매각을 하시고 베라크루즈로 대체를 해 가셨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2011년식 주행거리가 그보다 좀 많이 작다고 볼 수 있는 12만 7천km 주행중인 베라크루즈 VXL 4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차량도 같은 등급의 4륜까지 얹고 있었죠 현재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차와 유사한 동일한 이런 옵션을 갖추고 있고 4륜 구동까지 탑재가 된 상품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각각 차이가 좀 있는 만큼 물론 가격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촬영 관리 하시는 데 있어 조금 서투르신 분께서 타시기에 적합한 색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G색이라고도 부르고 그레이색이라고도 불리는 컬러가 매치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블랙 컬러보다는 관리하는 데 있어 거절하고 할 수 있을 만큼 관리하는 동안 크게 손이 많이 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는 내리막 커브를 액셀링 없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차 특성 자체가 또 6기통 디젤 엔진이 얹혀진 만큼 당연히 이 4기통에 약간 갈갈거리는 그런 엔진 음색과는 좀 다른 부드러운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엔진 음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맛에 베라크루즈와 워벤을 또 타는 것이기도 하고요 파워라는 부분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250마력이 육박하는 토크도 거의 뭐 한 50토크 전후로 셋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사실 추월 가속 성능 자체가 이렇게 액셀을 한번 깊게 쭉 밟아주면 정말 이 육중한 차체가 거침없이 튀어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주행 테스트에서는 어쨌든 합격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하부 점검과 소모품 점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소모품 교환 50% 이하의 소모품은 모두 교환을 해서 전시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정비소로 가서 현재 차량의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라크루즈 11년식 차량 자 차량 점검하겠습니다 자 가동의 상태 어떻습니까? 갈아주셔야 되세요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아요? 네 알겠습니다 한진오일 한번 볼까요? 갈아야 될까요? 엔진오일 한번 갈아야 되겠다 그쵸? 그 다음에 벨크호인 자 벨크호인 괜찮네요 그 다음에 벨트나 어디 우유상태도 좀 봐주세요 저 밑에 있네요 그쵸? 저 밑에 아직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벨트는 그러면 차를 들어서 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라크루즈 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음우유는 없네요 그쵸? 부싱료나 패드 봐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패드 많이 남았고 감사합니다 부싱상태도 괜찮네요 그쵸? 자 벨트나 패드 괜찮습니다 아 벨크호인 그 다음에 하부에 특별하게 높이거나 그런데도 없고 어 기패드나 구식류나 서바상태나 베라크루즈 차량 점검 완료했고요 엔진오일하고 부동액을 교환해서 저희가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